네, 자 이제 우리 선후 왜곡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했던 인과 왜곡도 대부분 원인과 결과가 선행, 후행 사건인 경우가 많아서 선후 왜곡과 쉽게 오해가 비슷하다고 느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선후 왜곡이라는 거는 원인과 결과 관계랑은 또 달라요. 그래서 단순히 앞사건, 뒷사건인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한번 보시죠. 시간을 뒤집는 거예요. 자 그럼 지문이 통시적일 때 이걸 사용을 하거든요. 이걸 내용 보시죠. 3.1운동 직후 상하이에 모여든 독립운동가들은 임시정부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조소항이 기초한 대한민국 임시원장을 채택했다. 그럼 여러분 이 문장 하나 안 해도 시간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조소항이 기초한이라는 말만 봐도요. 이게 조소항이 이 대한민국 임시원장을 기초한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3.1운동 직후에 독립운동가들이 상하이에 모여가지고 채택을 한 거예요. 먼저 만들었고 조소항이 만든 거 그 다음에 채택이 이루어진 거죠. 봐봐요. 한 문장 안 해도 선후가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 대한민국 임시원장을 기초할 때니까 더 과거지. 그쵸? 그럼 화살표를 하면서 할게요. 기초하고 채택하고. 기초할 때 조소항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고요. 정부 명칭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 제안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는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문구가 담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란 한국인들이 만든 민국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민국이란 국민이 주인이 나라는 의미가 담긴 용어입니다. 조소항은 3.1운동이 일어나기 전 대한제국의 황제가 국민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국권을 일제에 넘겼다고 말하면서 국민은 국권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밝힌 대동단결 선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예요? 3.1운동 전이죠. 그쵸? 자 그러니까 이게 저 대한민국 임시원장 채택보다 먼저인 거죠. 여러분 화살표의 머리가 후입니다. 자 그 다음 이 선언에는 구한국 마지막 날은 신한국 최초의 날이다라는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신한국이라는 말 그대로 새로운 한국 의미고요. 자 조소항은 대한제국을 대신할 새로운 한국이라는 이란 다름 아닌 한국의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 조소항의 주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은 황제나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뜻을 모았죠. 그 뜻을 모은 게 바로 저 채택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1941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러한 의지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낸 건국강령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3.1운동이 몇 년인지는 그래 없어요. 하지만 3.1운동이 1919년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그럴 때 알게 되거든요. 그럼 봅시다. 3.1운동이 언제인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유리하고 분리하고가 달랐는가? 자 먼저 여기서 1941년에 라고 했으니 3.1운동 직후로부터 시간이 좀 흘렀을 거야. 이걸 아는 사람은 이제 3.1운동이 1919 그래서 1919년인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 1948년에 소집된 재헌국회도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담긴 정신을 계승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잘 알려진 것처럼 재헌국회는 재헌헌법을 만들었는데 이 헌법에서 우리나라 명칭을 대한민국이라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담긴 정신을 계승했다는 건 대한민국 임시헌장 자체를 요거 자체를 우리가 뭐보다 먼저로 보는 거죠? 이 1948년보다 먼저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정보인 거죠. 그래서 적어도 3.1운동이 언제인지 몰라도 3.1운동이 1948년보다 전인 거는 뭘 통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요거 요걸 통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우리 선지를 볼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건국강령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공포했다. 여러분 건국강령이 뭐죠? 네 이때죠. 그러니 여기서 건국강령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고 했지만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먼저고 그 다음에 건국강령이 만들어졌다는 걸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몰라. 3.1운동이 1919년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게 1948년보다 먼저인 건 아는데 1941년보다 먼저인지는 모를 수 있지. 좋아 모르면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야지. 자 지금 누구를 위해서 내가 서비스 중이야. 3.1운동이 언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거 알지? 자 그 다음 조소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동단결 선언을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대동단결 선언은 뭐보다 먼저? 대한민국 임시헌장 채택보다 먼저입니다. 자 그러니 여기서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대동단결 선언을 만들었다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죠. 대동단결 선언을 만들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어떤 의뢰가 있었다는 건 여기 나온 적이 없어요. 자 그 다음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공포되기 전에는 한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독립운동가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신한국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러니 한국이라는 말이 없었다라는 건 잘못된 말입니다. 그 다음 제한국회는 대한제국의 정치제도를 계승하기 위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언제 썼나 볼까요? 여기서 대한민국이라는 거 1948년 제헌헌법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한국회 때 이 대한제국의 정치제도를 계승하기 위해서 이게 맞아? 제한국회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한 건 맞아. 하지만 이게 이 목적이 맞아요? 여기 보면 지금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지금 대한제국 황제가 국민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국권을 일지에 넘겼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분노한 상태잖아요. 그러니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 없죠. 자 그 다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드는데 차면 독립운동가들은 민주공화제를 받아들이는데 합의했다라는 것은 태도를 통해서 채택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걸 찾으라고 했으니 답안은 5번. 그러면 자 3.1운동이 언제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1번을 보류하고 5번은 확보가 되기 때문에 답안은 5번을 고르셨어야 돼요. 그래서 이미 제 카페에 누가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3.1운동이 몇 년인지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나요? 아니요. 알 수 있는 거 찾겠대요. 왜 1번이 X임을 모르면 이 문제를 못 푼다고 생각하죠? 5번이 참임을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1번에 대해서 이것이 참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없죠. 알 수 없으면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거짓임을 증명 못하셨다 하더라도 알 수 있다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X를 쳤어야죠. 자 그 다음 자 다음 지문에서 또 선후 왜곡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은 통시적이어야 선후 왜곡을 하겠죠. 자 그러면 통시적이다 시간이 흐르는 지문일 거예요. 자 고종은 과거 청에서 근무한 바가 있고 수년 동안 외교 대신을 여기만 박재순을 1902년 8월 주청공사로 임명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시점이 한번 나왔죠. 자 그러나 두만강 건너에 위치한 간도는 한청재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을 임명한 이유가 뒤에 나왔었는데 이때 두만강 건너에 위치한 간도가 이제 한청재휘의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때 임명이 됐는데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바를 실행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거죠. 청은 정치적인 위세를 배경으로 간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라 하였습니다. 역시 간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간도 영토 편입을 추진했습니다. 1901년 3월 그러니 이때보다 언제죠? 먼저죠? 자 한국정부는 변계 경무서를 함경부터 회령으로 설치를 해요. 그래서 간도 거주 한국인에 대한 경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해 10월 그해 10월도 이거보다 먼저죠. 얘보다는 나중이지만 자 여러분 화살표에 머리가 나중이라고 했어요. 자 변계령무소의 경무관 이경순 등이 간도로 가서 한국인에 대한 관리를 시도하자 주한천국공사는 한국인의 외부에 이를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어 천국공사는 두만강 연안에서 양국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약관을 한청 통상조약에 부과하자라고 한국정부에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경무관들은 1903년 여러분 이때보다 나중이죠? 1903년 6월 간도 거주 한국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향약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청과 우리나라가 간도를 두고 언제 어떤 분쟁들이 있었는지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순서대로 진술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로 제가 정리를 하는 거죠 지금. 자 그 다음 청국정부는 이를 방치할 경우 간도 주민이 한국에 복속될 것을 우려하여 국경에 대한 월경을 상호 금지하게 하자는 방침을 세웁니다. 이는 두만강이 한청 양국의 국경이라는 청의 인식하에 나온 조치. 이에 대해 내부대신 김교홍은 명백히 한국 영토인 간도에서 토지를 측량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게 정당하다라고 청주가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박재순 얘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는 우선 그는 누구예요? 김교홍이에요. 그는 우선 간도 거주 한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관을 간도에 파견할 것을 의정부의 권위에서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파견하게 했습니다. 청은 주청공사 박재순을 부릅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이 사람은 누구요? 1902년 8월 임명된 사람입니다. 박재순을 불러 이범윤이 임의로 향약을 설치하고 주민을 편대해서 증세한다고 항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범윤의 소환을 요구하죠. 이에 대해 박재순은 간도는 본래 한국과 청의 경계지역으로 수십 년 동안 한국인 수만 호가 이주했는데 근데 청의 관리가 학대하자 간도 거주민이 한국 정부에 호소를 했고 이에 따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범윤을 파견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범윤의 소환에 저항한 거죠.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이범윤은 간도를 함정부터 행정부역으로 편입시켜 영유권을 확립하라고 시도를 합니다. 청은 무력을 동원하여 이에 대응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군은 자국민을 보호하고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두만강을 건너 진입했고 청군과 교전 끝에 이들을 격파합니다. 자 그래서 쭉 한번 일어난 일을 들어봤어요. 근데 이거를 시험장에서 영상을 떠올려가면서 사건으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가면서 읽는다는 건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뭐만 되어 있으면 다행이다? 화살표. 자 그럼 선지를 보겠습니다. 선지에서 여기서 1번 이범윤은 간도를 함정북도 행정부역으로 편입시키려고 시도한다. 자 여러분 이거 나왔죠? 자 그래서 이건 지문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시도해요? 여기 나오잖아요. 함정북도 행정부역으로 편입시켜 영유권을 확립하려고 시도함. 그래서 확인. 그래서 이거 맞고. 그럼 나머지 간도에서 세금을 징수하자는 내부 대신 김구홍의 건의에 따라 한국 경무관들은 간도에서 세금을 징수했다. 그럼 김구홍 볼까요? 김구홍 여기 있죠? 그렇죠? 여기서 처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김구홍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나? 여러분 여기서 먼저 여기서 세금 징수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세금 징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청이 뭐라고 하자? 이제 대들자. 그래서 여기 보면 변계 경무소의 경무관 이경순 등이 여기서 한국인에 대한 관리를 시도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자 이제 그 뒤에 나중에 청이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을 때 내부 대신 김구홍이 정당하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김구홍이 징수한 게 아니라 징수를 한 것에 대해서 청이 저항했을 때 김구홍이 대응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 X, 번의에 따라 X. 간도에서 세금 징수 시도한 건 나오지만 그것에 대해서 김구홍이 제안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박재순은 이 범윈을 소환하는 것에 대해 한청 통상조약에 의거하여 반대하였다. 지금 이 범윈을 소환하려고 청이 시도한 거 맞고요. 박재순이 이에 대해서 저항한 건 맞는데 저항 근거가 이게 맞나요? 저항 근거를 볼까요? 여기서 청이 한청 통상조약에 의거해서 소환을 요구하죠. 그럼 여러분 이것에 의거한 건 청의 입장이지 박재순이 아니죠. 그래서 각각 ㄱ, ㄴ, ㄷ에서 ㄱ은 참 ㄴ, ㄷ이 거짓말인데 ㄴ은 무슨 방법을 썼죠? 이게 선후 왜곡. 그 다음에 ㄷ은 무슨 왜곡을 썼죠? 바로 청이 한 일을 박재순이 했다라고 교체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답은 1번.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방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